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삼순환 3회 복동일을 촬영합니다. 1행과 2행 때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외적 승인에 관해서 조문을 썼는데 이제 할 때 체크를 못했다고 보세요. 채점자 있게 읽히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채점자도 시간없이 빠르게 읽다 보면 놓칠 가능성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조문을 쓸 때 말이죠. 조문을 쓸 때 예를 들면 건축법이 나온다. 그러면 건축법 따옴표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있죠. 건축법 뭐 이 정도. 즉 참조조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호 있죠. 참조조문에 나와 있는 기호라도 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문을 쓰고 있다. 이게 표시가 돼야 돼요. 본인이 어떤 중요한 판례를 쓰고 있다. 조문을 쓰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티가 안 났다. 티가 안 나면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교수님이 이거를 다 꼼꼼하게 읽어주면 좋지만 교수님이 AI가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교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쓰는 게 능력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취소원 계속증의 A씨가 거부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 형태 잘 땄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가능성이 문제된다. 문제된다.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잘 썼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런 처치변이 허용되는지 허용기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된다로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허용 여부와 허용기준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요. 문제된다로 끊어줘도 좋고 문제되는데 세부 쟁점 뭐뭐를 검토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뭐가 문제되는데 쟁점에서 뭐뭐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뭐뭐 검토한다는 걸 위에다 오히려 올려서 질문과 관련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허용 여부 또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허용기준이 문제된다.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앞에서 언급한 것이 그대로 목차로 다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허용 여부 잘 썼어요. 의. 보통 여기는 지금 목차를 없애는 스타일로 썼네요. 목차를 없애고 곧바로 반가루로 써주는 여기는 의미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눈에 확 띄게 썼어요. 그리고 학설도 논거를 아주 심플하게 써줬네요. 세 줄 정도. 아주 좋습니다. 판례도 그렇고요. 잘 썼어요. 뭐 문제없게 썼습니다. 대신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죠. 여기가 중요해요. A씨의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적법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허용기준에 맞게 사은포습을 들어갑니다. 판례. 제가 이 판례도 언급했는데 아예 별도로 뺐네요. 당사자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세에 객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뭐 플러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많이는 쓰면 안됩니다. 분량이 오버되면 안되니까. 그리고 판례가 말하는 기본적 사적항의 동일성이나 법률적 평가 이전에 판례 키워드 적고 키워드가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에서 언급한 내용에 맞게 사안의 경우 사은포습할 때 포습의 삼박자 보세요. 설문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로 했네요. 법이 눈에 확 띄죠. 만약에 이익이 없으면 일반 글자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조문이 잘 안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은 이런 식으로 양가로를 해주던지 아니면 따옴표를 붙이던지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조조문의 무슨 무슨 법의 법률적 판단 상관없어요. 평가 이전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었습니다. 동일성 인정된다. 추가할 수 있느냐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까지 완벽하게 잘 썼네요. 다음 기속력 일반론 기속력 일반론 특히나 여기가 지금은 구별이 되는 점이라고 했어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팔레인 30조 1항의 기속력과 그 다음에 기팔력을 명시적으로 구분한다. 기팔력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회 16조 218조 여기도 만약에 조문이 눈에 안 띄 것 같으면 따옴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꺽스 표시를 하든지 눈에 띄게 만들어 주세요. 내용과 효과 재처분호무 여기서 이제 부수대행점 찾기를 쓴다면 여기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므로 재처분호가 문제 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뭐 뒤로 빼긴 했지만 이 내용 중에서 뭐가 특히 문제 된다. 써주면 좋겠어요. 범위를 썼고 시적범위 위협 판단의 기준이신데 논의해보겠다. 특히 거부처분한테 이거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는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처분시로 그냥 결론내고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점수 더 받겠죠. A씨의 거부처분의 접합성 관련해서 3%도 잘했어요. 행정소호법 30조 제2항 사망 사망의 때는 재처분호무가 발생한다. 여기 사망이라고 쓴 건가요? 제가 잘못 읽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는 행정소호법 제2조죠. 제3항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됐을 때 뭐 그때인데 뭐 글자가 좀 그러네요.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라면요. 거부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해서 판결시설 또는 구별시설에 따른 결론도 써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거 강조하는 교수님들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좀 적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처분시 이후 개정법을 근거로 한다면 판례에 따르면 기속력 시적법인 일탈에서 기속력이 안 미치는 거죠. 따라서 적법한 처분이다. 좋습니다. 간접 강제로 들어갔어요. 질문과 관련해서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간격한 신청 가능성 의 의담의 요건 정도를 써주면서 요건 관련해서 판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뭉툭 그려 같이 쓴 것 같은데 의 요건 정도 써주는 게 좋겠죠. 경과 규정이 있다면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관해서 별도 목차 적어도 소목차는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다 써버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판결제에 따른 제처분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속력의 시적 범위를 충족한다는 건데 그 논리를 써주려면 요건에서 좀 쓰고나서 포섭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배상금 이 부분은 관련된 판례 유지로 써주고 판례 마켓 사안포섭하면 됩니다. 판례 키워드 빼놓은 거 다 쓰라고 했어요. 판례 키워드 뭐 있어요? 판례 키워드는 행정선법 34조의 간접강제 배상과 관련해서 선배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선배가 아니고 심리의 강제수단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기간 경과 후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출심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판력 기판력에 관해서는 조문 꼭 써줘야죠. 8조 이항에 따른 민소법 216조 218조 꼭 써주고 그리고 기판력이 나오면 기판력에 의의 써주는 거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주객실 써줘야 돼요. 기속력처럼 여기다 썼네요.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눈에 띄게 이제 막판으로 가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훌륭한 답안입니다.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다음 겁차보 추가 가능성 큰목자 질문 형태대로 썼고 의미 구별 개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거의 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법 구별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쭉 잘 써줬고 인정 여부 자 여기도 보면 명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학설 판례 여기도 목차 생략하는 스타일로 썼네요. 검토까지 소결 요건 포서바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본적 사실강의 동일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목차 대신 이렇게 따면 돼요. 그럼 목차 안 쓰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 환경이잖아요. 동일한 단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결론도 좀 맞춰줘야 돼요. 결론이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판례했다는 결론을 좀 맞춰버릇 해야 됩니다. 다음 기승리의 의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잘 썼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최근 판례가 민사소송법 8조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8조 예약에 따라서 민소법 216조 218조 기판력이 준용되는데 이 기판력과 30조 1항의 기승리가 다르다. 이 판례 정확히 써주는 답안지가 일단 레벨이 높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쓰면 사안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므로 30조 2항의 재처분허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부수된 점 찾기 써줬으면 좋겠다. 범위 쓰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시적 범위니까 시적 범위에 대해서 썼어요. 시적 범위 쓰고 나면요 판례대로 웬만하면 쓰세요. 재판실문이니까 판례 결론대로 쓸데 또는 판결식 구별시대로에 따르면 기승리 시적 범위를 충족하므로 기승리 미친다 따라서 기승리 위반이다 따라서 당행무이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접관계는 여기는 보니까 의의 요건 잘 썼어요. 요건 관련해서 판례까지 잘 썼습니다. 판례 이런거 눈에 띄게 글씨를 크게 쓰세요. 기승리 위반 되는 경우도 간접관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승리 위반 여부 이런것들은 별도 목차로 따도 상관은 없죠. 절차도 좋지만 이쯤에다가 기승리 위반인지 여부 쓰고 따서 요건에 충족된다 이렇게 써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선생님 좀 더 좋은 답안지를 지금 언급하는 것일 뿐이죠. 배상금 출신 판례 쓰고 판례에 따라서 결론되면 됩니다. 다음 기판례 관련해서의 내용 내용 범위 똑같아요. 심플하게 아주 잘 썼네요. 다음 자 좀 진한 펜으로 좀 쓰는게 좋은데 뭐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은 너무 가는 펜으로 너무 작게 쓰면 잘 안보여서 짜식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안 그렇지만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 아주 심플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학설 이름대로 쓸 때 절충설에 관해서는 조금 늘려 쓰려고 했죠. 그래서 학설은 보통 한 줄 반 정도까지 써주는게 좋아요. 또는 두 줄 한 줄 반 그리고 판례 두 줄 반 내지 세 줄 그래서 학설이 판례에서 한 네 줄 정도 써주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사람이 눈에 가장 잘 보이는게 네 줄이래요.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기술이에요. 그리고 빼놓은 건 또 거의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경우 다 가볍게 터치를 하면 의외로 고독점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검토밀 소결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줘서 강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죠. 기승리의 법적 성질 진짜 빼먹은 건 없는데 뭔가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빼먹은 게 없이 다 쓸 건 썼어요. 이게 또 기술이네요. 이런 게 유오판드 기순 씨도 들어가고 다만 이제 검토밀 소결이 조금 물론 잘 쓴 답안지인데 우리가 한 70점 대 답안지를 만든다면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돼요. 이 정도 쓰면 60점 중후반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쟁점을 놓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간접강제 간접강제 신청 가능성 의의요건증도 여기는 특이하네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A씨의 거부첨을 제 처음에 의완인지를 먼저 딱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간접강제 의의요건 쓰면서 그 요건에 결국 해당된다 이렇게 가겠죠. 다만 이걸 쓸 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부칙 적용 사안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중간 목차로라도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부칙에 해상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종전법에 따른다. 그러면 처분 시위에 법령 개정이라는 사정병력이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급한 답안지가 지금까지 안 보이네요. 아 뭐 중간에 쓰긴 했지만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지금 그냥 목차만 봐도 딱 보일 정도로 그래서 목차를 너무 세번에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논의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소목차라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교수화가 흐름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스킬인 거예요. 추신 가능성 잘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답안지는 아주 우수하네요. 다들 다 우수하고 그리고 답안지 스킬이 세 가지 답안지가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셋 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더 완벽한 답안지는 추가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 정도 쓰면 뭐 6, 70점대 나올 수 있는 답안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지금 과락 넘기기도 힘들다. 그럴 때는 셋 중에 어떤 답안지가 내 스타일이 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자 답안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랬지만 정답과 유사한 내용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보면은 목차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질문이 뭔지와 쟁점이 뭔지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큰 목차 그리고 얘는 작은 목차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오늘 시험 문제에선 첫 주변에서 선생님 포인트로 짚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정도만 목차만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맞는 답안지를 골라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서 훈련하면 금세 답안지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모방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